어쩌면 그렇게 무책임하세요? 저 이렇게 만든 거 어머니잖아요 뱃속에 있는 저한테 물어보셨어요? 날 원망해 얼마든지 원망해도 좋아 그 대신 아버지 앞에서는 의연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까지 널 키워주신 아버지에 대한 보답이니까 설산이가 이 씨가 된다고 해도 아버지는 널 좋은 마음으로 보내줄 거고 너희들에 대한 아버지 마음은 변치 않을 거야 그게 뭐예요? 뭐냐고요? 그럼 저들어 제가 이 씨가 돼도 좋다는 말씀이세요? 그럼 지금까지 저란 존재는 뭐였어요? 장 씨로 살아온 전 뭐냐고요? 성인하는 게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? jam, tu ook feliz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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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주완아 정말 미안해